21일째, 동작 리 서다, 즉시 위 자리, 본, 사람을 세는 단위 라 끌다, 당기다 삥 나란히 하다 빙 병 부 보편작인 인 소리, 음악 짱 문장 이 뜻, 생각 친 친 친하다 신 새롭다 부 부 부분 부 부 빼 배 배 비 비 비 비교하다 피 비 비판하다 비 비 비 안다 타다 비 비 비 비 좌석, 자리 취 가다 파 법 최 물러나다, 도리어 좌 발 진 나아가다 들어가다 장 말하다, 논하다 툭 물러나다, 반환하다 툭 다리 잉 맞이하다 시 시 적합하다, 알맞다 통 통 통하다, 번 동작을 세는 단위 유 유 유 만나다 대우하다 휘 날다 시 우리 되다, 번역한다 르 어디에서 불리하다